첫 댓글에 올려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 화면처럼 브랜드 평판 홈페이지로 오게 됩니다.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전체 동의에 체크해 주세요.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하신 후 회원 가입을 눌러주세요. 필수 입력 사항을 적으신 후 회원 가입을 눌러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.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신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. 로그인을 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사람 모양이 톱니바퀴로 바뀌게 됩니다. 오른쪽 상단 3선 줄무늬를 눌러주세요. 왼쪽의 랭킹을 눌러주세요. 아래로 쭉 내려서 가수 브랜드 평판 8월 랭킹을 눌러주세요. 현재 13위에 올라있는 2차 안원 오른쪽 보라색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. 처리되었습니다. 확인을 눌러주세요. 한 번 또 누르시면 하루에 한 번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.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. 다시 오른쪽 상단 3선 줄무늬를 눌러주세요. 왼쪽 랭킹을 눌러주세요. 아래로 쭉 내리셔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을 눌러주세요. 현재 4위에 올라오는 2차 안원 오른쪽 보라색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. 처리되었습니다. 확인을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